언제 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183페이지에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부분은요 작년에는 예년과 비슷한 4문항 정도가 구성이 됐었는데 작년이 최근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제일 적게 나왔다 그 전에 3년 정도를 보게 되면요 5문항, 6문항, 7문항 나오다가 작년에 4문항 그래서 언제든지 4문항 이상에서는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정책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론의 시험목차는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그 다음에 토지정책 그 다음에 주택정책 그 다음에 조세정책 해가지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시험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183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출제 포인트 안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4개 단원에서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플러스 알파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들어서는 대선이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도나 정책이 또 시장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책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일반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인 상태를 이루어가는 정책 목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공신적이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개입한다는 논리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시장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토지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과 그다음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이게 소수에만 집중이 되면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계층 간의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게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다 그래서 뒤에 가시게 되면 정책은 공공정책하고 사적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공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정부가 공공정책을 집어넣는 것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 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토지 문제라는 게 있고요 주택 문제로 나눠질 수가 있죠 토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다시 투기 등의 요소하고 맞물리게 돼 있죠 땅값 상승이 예상이 되면 투기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고요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땅값 상승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 185쪽에 상단에 보시면 투기 심리가 만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는 것은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계층 간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죠 시장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하나 공급을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치안이 불안정해서 경찰서를 하나 늘려야겠다 역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로를 확장해도 역시 토지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모든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가 다 국공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유지도 있으니까 사들이려고 하면 당연히 무슨 보상 문제 이런 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택지 가격이 뛰잖아요 그럼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양의 주택을 시장에 적시에 공급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용에 악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토지 가격이 비싸게 되다 보니까 토지용이 무질서하게 되고 과밀화되는 이런 문제도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 문제 중에서는 토지 부족 문제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가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이용했을 때도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죠 수용당하면 보상받으면 되겠고요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가치는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를 할 때 적정한 양의 토지가 공급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 문제 그리고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이나 지방 같은 데 가면 이 근처 땅, 이 근동의 땅은 그 양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토지 소유가 편중되어 있는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소득 분배의 측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를 얘기하냐면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들의 1인당 소득으로 배분이 될 때 이게 계층 간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적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10분위 분배율 또는 로렌스 곡선 로렌스 곡선을 우리가 개수로 나타낸 것을 진위 개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경우죠 시험에서 등장한 적은 없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소득에 대한 누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구의 누적 비율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선이 그려졌을 때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걸 완전 평등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하면요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50%에게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25%에게 전체 소득의 75%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전체 소득의 100%가 전체 인구의 100%에게 이러면 이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나라의 소득이 100만 원이고요 인구가 100명이 따르면 1인당 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요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50%에게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그러면 이거는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체 인구의 50%가 25%를 갖게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50%가 75%의 소득을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 삼각형의 면적에서 이 커브가 차지하는 걸 로렌스 커브라고 해요 로렌스 곡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 활수록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본배의 불평등의 정도는 더 심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대각선과 1차하면 1차수로 소득본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로렌스 커브의 기울기는요 나라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이 로렌스 커브의 크기를 우리가 수치화시킨 것이 그게 진위 개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상식적인 면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택 문제라는 거죠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요 크게 나누게 되면 양적인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양적인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택 보급률이 달성이 됐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질적인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소득은 증가했는데 그것만큼 주택 서비스를 같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균형을 못 이뤘을 때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연봉이나 이런 소득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급여는 산술적으로 움직였지만 주택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예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몇 배가 소득이 늘어났더라도 그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라고 돼 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나쁘다라는 얘기는요 거기 보면 PI 지수라고 있어요 또는 PI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 보게 되면요 국민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얘기해서 연소득이 만약에 2,500인데요 주택 가격이 1억이면 그렇죠 2,500 가지고 4년 걸리면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500 연봉을 갖다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40년 걸리면 10억짜리 집 하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가게에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슈바베지수라는 것은요 이거는 원래 선진국에서 빈곤 속도의 측정 지표를 쓸 때 쓰는 거거든요 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크기를 우리가 지수로 나타낸 거죠 이 소득 대비 주거비 지수가 높아질수록 슈바비 지수가 커지거든요 그 얘기는 월급 받아서 임대료 내고 내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직 여러 번 시험상에서는 얘 정도만 지문으로 나왔지 슈바베지수라든가 로렌스커브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를 우리가 포탈해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악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경제가 성장하라고 소득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년 적정한 양의 주택 공급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주택 공급 부정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비가역성의 논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요 미분양 재고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든 아니면 가격 통제든 뭐든 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문제를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게 주택 문제랑 결부된 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는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최근에만 겪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은 한정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특정한 지역의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해결 수단이 단순히 금융 규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래도 규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논리고요 우리가 거기 189쪽에 가시면 정책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책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개입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이 이뤄질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이제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어떤 일정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달성하게 해서 들어오냐면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가치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비해야 되는 재화를 우리가 가치제라고 그러는데 가치제에 들어가는 게 주거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주택 서민들은요 구멸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치제를 소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주택 등을 시장에 공급을 해 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는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의해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균형을 만들어가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경제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시장이 개입할 때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그럼 정부가 시장이 개입할 때는요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요 정부가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정부도 이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급하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수용을 하거나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택지 등을 조성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이때 쓰는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영개발이라고 했을 때요 이걸 우리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회에서는 투자가 어려워진 공공시설에 따른 공공투자 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일단 공을 앞에다 붙여놨지만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개입이라고 있죠 간접개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라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동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동기를 조정한다는 얘기는요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이윤 또는 투기를 통한 이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쓸 수 있냐면요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개발부담금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죠 그래서 정부는 뭐 취득세라든가 또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을 부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각종 금융규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업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래 정부가 이 금융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간접개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는요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주로 물어보니까 두 가지는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물론 이제 토지용 규제라는 것도 할 수 있죠 지역지구제, 외부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고요 건축규제라든가 각종 인허가 제대로 운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91페이지 상단에 가면요 박스에 정부의 실패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어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사관에 맡겨놓게 되면요 최저임금제는 그게 타결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부가 들어가서 강력하게 양쪽에 권고를 하고 조정을 해야 그게 타결이 되더라도 정부는 양쪽으로부터 또 욕을 먹게 되겠죠 하지만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부득이하게 정부의 실패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실패의 논리와 시장의 실패의 논리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그러니까 용어가 주어졌을 때 구별은 정확하게 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가게 되면 시장 실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장 실패라는 것은요 거기에 의의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은요 가격이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결정이 된 이 균형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일치하죠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각각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주어진 상태니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인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시장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절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이게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다시 균형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항상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 등에서는 이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는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있죠 고기는 일단 별표하는 거죠 그래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우리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불안전 경쟁의 문제가 있어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라는 것은요 이게 원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점 상태에서는 시장에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혼자 공급해서 혼자 이윤을 독식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의 이윤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공급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독점 기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돼서 시장이 실패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이게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 시절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산업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평균 비용이라고 그래요 단위당 생산 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철도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국에 철도를 다 깔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를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정 비용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운행을 할 때마다 고객 승객들로부터 운행을 받았을 때 계속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실어 나를 때마다 발생하는 예서 추가적인 비용은 적게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간기업이 나도 철도 사업에 뛰어들겠다 그러면 기존의 철도청에 제시한 운행을 이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초기에 철도 부설하려고 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1인당 요금을 갖다가 100만 원 그 이상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철도 요금이라는 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발기업은 그게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되면 시장에는 결국 하나의 공급자만 남게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에 관한 것은 공기업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간기업이 만약에 진출하려고 하면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인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거래할 때 필요 이상으로 비싸거나 또는 싸게 거래될 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보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등에서 나오면 우리가 역선택이라든가 도덕적 회의 문제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선택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중고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특성이나 아니면 부품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침수됐던 차량을 모르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또 중고 자동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거래가격이나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그렇죠? 이걸 확인하기 어려우면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로 거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제목 정도만 물어봐요 제목만 물어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오지선달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빼고 완전 경쟁이 들어가면 얘가 답이다 그러니까 제목만 물어볼 때 그때는 얘네들 셋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독적으로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공공재하고 외부효과 정도만 단독적인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량이 공공재하고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있는 외부효과 있죠 얘네가 그러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인트를 갖고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있구나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공공재하고 외부효과가 있겠구나 여기서 가장 최근에 단독적인 문제로 나온 건 공공재가 단독적인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93페이지의 공공재의 외부효과는 따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이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